수빈아, 영화 볼래? 너 커피 탄생? 수빈아, 축하해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영어 공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히히히 고! 다른 의견 얘기해 볼 사람?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주세요. 그럼 이대로 덮을게요. 제가 상훈이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. 살려주십시오, 사장님. 상훈아, 아빠만 봐서 한 번만 참아. 한 번 가면 다시 모둘 열여덟이여.